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세조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, 감동, 격사,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정기노회로 모인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머리위에 그리고 주무로 참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위해 그리고 각 지주에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